처음 변신이 까먹어 봐주고 고론의 용자 다루니아 3세 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한자는 안 쓴지 오래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온천로 뭐 써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온천이 있네요 아 이거 기술 배우는 건데 어? 잡힌다 온천수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영상이 바뀌게 되면은 안 나올텐데 전에꺼에 무릎이 찼다가 고론 족장을 할아버지? 족장인꺼에 아마 찾았는데 꽁꽁 얼어있었거든요 온천수로 넘겨주면 할아버지 근데 효과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는데 물에 빠지면은 안전하잖아요 원래 저정도 높이면은 물에 빠져도 아파야 되는데 원래 저정도 높이면은 물에 빠져도 아파야 되는데 막걸대참인데 천국으로 물에 빠져도 아파요 노키 찾다가 왜그넣는데 녹여줘요 예 예 예 예 예 예 흠 어? 어? 흠 다 해도 해 또 오고 있는데 꼬로 눌어야 되나? 왓어모아야 온다로니야 라고 한 것 같은데 잡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찾아왔나? 왠지 여기 나갔다오면 족장님이 또 얼어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폭탄을 이 폭탄이 아닌가 사이즈가 너무 크거든요 대봉폭탄인 것 같은데 아닌가보래요 일단 고름마을에 먼저 가야겠습니다 아이고 역시 할아버지가 다시 얼었네요 마을에서 뭔가 이벤트를 해야 되나 본데 집중하다가 이벤트를 이벤트를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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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가? 아니네. 아 이쪽이네요. 지난번에도 내려왔는데 입구가 닫혀있어서 가나저나? 어디있지? 아까 열어준 아저씨가 아 여기있네요. 다시 열어달라고 해야겠어요. 주워가 곧잠깐만 열어보네요. 아 여기구나. 고론도 뭐라고 써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온천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비공소 같으면 좀 빨리 글을 좀 넘겼을텐데 장로를 녹이려면 노라살이라던가 그런게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기까지 대포를 찾았어요. 보태도 뭐 어 도이천 날이 시작되나요? 도이천 날이 밝았습니다. 아기 오는걸 봤으니까 나가죠. 아기를 달래주려면 할아버지가 달래주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달래주셔야 되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울어있죠. 오 미안해 이 쪽도 올라갈 수 있네요. 괜히 좋은거 같다고 빼고 있었네요. 그러면 지금 할게 다시 온천수 가지러 올라와야 되고요. 빈병이나 좀 더 구해야 되겠는데 빈병은 못해되면 나올테니깐 라는 마음으로 근데 불편하긴 하죠 요정도 없고 운전소도 지금 두개 떠 가야되는데 여기 아 아까 여기 왼쪽이었나 그 온천수가 두개인게 여기 하나가 저기 마을 가는 입구에 구멍이 하나 막혀있어서 거기 들어가려면 필요합니다. 자 전수 다시 세팅하고 나가고 있구요 전수 다시 세팅하고 이 정도야 이 정도야 뭐 링크라면 뛰어내릴 수 있죠 근데 이 정도면은 사실 온천수가 식발되는데 자체 바로 황혼에서 온 온천수가 2분이었나 지나면 다 식어버려갖고 다 식어버려갖고 잘 안보이네 이건가 다 식어버려갖고 쉽다네요 어 온천수 다 식었네 이런 할아버지가 어느거야 집에 가셨나 집에 가셨나 위치가 바뀌었네요 여기는 뭐 별 수 없네요 다시 올라가야지 아 아 아 아 메단 조그만한 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탔다 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니 가면을 바꾸겠어요 가면을 바꾸겠어요 가면을 바꾸겠어요 미쳐줄거냐 그게 문젠데 생각보다 마력을 많이 안 먹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 순간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안 떨어지네요 너무 조금만 잡아도 떨어지거든요 아 아 아 아 마력 아 마력 아 아 아 dedicate 터델 아 아 아 아 식을 것 같다는 말 진짜로 식어 버렸어요 아 일단 뿐 앞에 있는 녀석 으 녹여줄까요 너도 오르면 어떡해 말도 안되는 범위 뭐라고 하는데 해석이 안됩니다 해석하려면 천천히 하고 칸자는 사전도 꺼내야 해서 차라리 안하는게 나요 올라탔다 자 이번에는 고로로로 잡고 иш.. 개고 너 노르면 어떡해 이 자식아 너무 먼데? 헐 안 녹았어요 이렇게 온천수 하나를 버리줄게 어휘가 없지만 이미 버렸으니까 별 수 없네요 어휘가 없지만 이미 버렸으니까 별 수 없네요 떨어지면 이렇게 다시 잡으니까 저거 생각해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말이 안 되죠 옆으로 가다가 떨어지는건 답이 없어요 그럼 이제 올라가는 움직이네 그 움직인 수를 세는건데 어 생각만해도 어렵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잠이 왜 할아버지는 하죠 할아버지를 보고 뚜껑을 열어줄게요 또 갔다 할아버지가 무서워서 도망가네요 자 그러면 5칸이나 들고요 안 알려주네 고론으로 해야 되나 이벤트 같은게 나오긴 하네요 손자가 온다고 하니까 북을 꺼냈어요 A좌 A 우좌 기억이 안 나시나 본데요 그냥 A 우좌 고론은 드럼을 치시네요 자 그러면은 아기를 달래러 가보자 저기 온천수 안 부어도 사실 이쪽 구역을 구제 해결하면 어차피 녹을거라서 아니 저리에도 되길 할거에요 나잖아 어딨지 아 여기 피아나게 언덕도 굴러가냐 눈이 있는데 눈이 아니고 첫날 봤던 고런 아저씨 그나저나 위치가 어디지 던치기 전에 이런 문에 끼었나 봅니다 앤띠가 왜 거기 떨어지면 어떡해 도롭게 얻어났네 없겠다 위치가 좀 멀어서 걱정이긴 한데 아우 벌써 또 문이 닫히네 이럴거면 입구 주변에 있을 때 때리는게 나을 것 같네요 가령 저기 눈앞에 있는 곳에 이렇게 해주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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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진짜 안 좋네요 아우 아우 어디 있어 아우 아우 계속 위치가 헷갈렸는데 이쪽인거 같아요 그냥 들어가면 주렴 자 그러면 애기를 달래주러 들어가자 이거 아닌데 시간의 노래를 잘못 눌렀어요 큰일날 뻔했네요 식겁했습니다 아이고 자구나 더 가까이에서야 되나요 노래가 완벽해졌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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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장갑 고르네 자장갑 비쌈기 꼬맷이가 재미 들었네요 문제는 고론조기 다 재미 들었죠 괜히 고론의 자전거가 아니네요 자 그러면은 왠지 풀 붙이기 이벤트인 것 같은데 풀이나 붙여주죠 탈 것 같은데 여기 다 붙인 것 같은데 중간에 올라가는게 꺼있네요 올라가면 아래에 격고 있겠죠 올라가면 아래에 격고 있겠죠 역시나 아래에 격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가죠 기껏 해봐야 저기 천장에 있는게 빙빙그리고 하트 조각은 꽤 나올 것 같아요 하트 조각은 꽤 나올 것 같아요 하트 조각이 안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지 그렇게까지 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아 이게 아주 집업하지 파이팅 하트 조각은 꽤 하트 조각은 꽤 필요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아마 늪에 벌리서 갖다주면 비켜줄 것 같긴 한데 불피 중요한게 아니니 요점은 담구요 지금 어차피 둘째 날 밤이라서 진행이 좀 소홀하지 않을 거라서 첫째 날로 돌려야 되긴 할 것 같네요 여기 온 것은 하트 회복을 위해 요점을 뽑으러 왔어요 일단 지난번에 했던 거랑 오늘 브이로그 했던 거랑 좀 섞여서 조금씩 조금씩 가면 이루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피해서 아이고 안피해지네 여기 발동 걸기로 가야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좀 건너편에 점프대가 있는 것 같은데 스파이크 어 켜졌다 이런거 한번에 넘어가야 되는데 부끄럽네요 여기서 지금 냉기가 와서 고름들이 다 얼은 것 같아요 일단 푸엉이 켰구요 어 진실의 눈이 필요한 일 이거 인것 같아요 아 아 아 아 아 고로네 자장가에 안잘 고로는 없으니 채워주자 오컬이나 해서 대고로도 흔들어 줄게 생긴 고로닌빌 왜 여기서 냉기를 뽑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안불러가도 됩니다 괜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뛰어가죠 컨트롤도 안좋은데 어 어 이건 억울한데 억울함을 한번에 없애버릴 수 있게 날라왔습니다 굴러서 굴러서 억울함을 한번에 굴러가는게 좋은거 같긴 한데 어 그냥 가고 있어요 여기서 잘못 떨어지면 바닥에 있을거 같긴 한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처음부터 처음부터 자 앞에부터 굴러와야 될까봐 불안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자 일단 던전에 오긴 했는데 던전 노래는 던전 노래는 분모드렸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위는건가? 열쇠 없으니까 오른쪽 열쇠 없으니까 이를 ribbons 열쇠 없네 열쇠 없네 여성 열쇠 없네 열쇠 없네 열쇠 없네 아이고 어 저기 요정이 있네요 근데 어차피 지금 마지막 날이라서 깰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첫째 날로 돌리고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